남은 시간에 오늘 또 어떻게 마감 전략 세우고 2차전지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5천 원만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종가상 25만 원에서 26만 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내일까지 해서 에코프로비엠이 26에서 27만 원의 저항 가격을 돌파한다면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저는 30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로는 27만 원을 돌파하는지 그리고 32만 원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23만 원과 24만 원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기준으로 23만, 24만 원의 지지 반등 여부를 우리 신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코스닥 지수 관점에서는 780에서 790포인트 구간을 오늘 하루 만에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밑으로는 780에서 790포인트의 반등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로는 에코프로비엠이 27만 원 돌파하고 30만 원 초반대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한다면 우리 지난주 월요일을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805포인트에서 840포인트 매물대의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코스닥 지수의 805에서 840포인트 매물대를 다시 돌파 시도하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살펴봐야 할 라인들을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펴볼 만한 종목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면 2차전지 장비 관련주들도 좀 따라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흐름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우리 장비 관련주들에도 수급이 좀 옮겨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관심 주는 필에너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2차전지 설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고 공모가는 무상등자 2호 가격 기준으로 1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 2호에 최저가까지 오늘 낙폭을 어제까지 확대를 한 상황이고요.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이 9% 올라오면서 바닥에서 상승반전을 만들어낸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1만 5천 원 정도 지지선 혼절가 잡으시고 그리고 현재가 1만 6천 7백 원 부근 그리고 1만 5천 7백 원 구간에서 조정 시 분할로 저점의 물량을 확보해 나가신다면 상장 이래 최저가 그리고 공모가 1만 7천 원 대비 거의 조금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만 천 원 가격을 목표로 관심 있게 우리 관심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 필에너지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마무리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